구미호와 사냥꾼 어느 시골 마을에 활을 잘 쏘고 매우 용감한 한량이라는 사냥꾼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한량은 항상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량이 한양의 일이 있어 한양에 가서 길을 가다가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수염의 노인과 청년이 서로 반말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한량은 두 사람이 갈림길로 들어선 순간 서둘러 노인에게 먼저 달려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평안도 한 고을의 전년무금 부른뱀이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는 한량에게 노인은 대답도 없이 바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둘러 청년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었지요. 노인에게 반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유를 물어보니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한량은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평안도와 함경도 내 고을 전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는 사또마다 첫날을 못 넘기고 시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또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평안도와 함경도 내 두 고을의 사또자리는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한량은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한량은 그 사람들이 행한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노인이 알려준 평안도 내 고을에 사또자리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또로 부임한 뒤 관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첫날밤이었습니다. 청년이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화살을 품에 안고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깊은 밤 거대한 푸른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한량은 바로 활의 시위에 화살을 건 뒤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푸른 뱀의 급소를 맞추었고 뱀은 피와 독을 뿜으며 죽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아전들은 당연히 사또가 죽었겠거니 시체를 치우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또가 멀쩡히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푸른 뱀 사체를 아전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아전들이 모두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뱀이 지금까지 사또들을 해친 것이냐고 묻자 그렇소 이러지 말고 이 요망한 뱀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량과 아전들은 함께 뱀의 시체를 서둘러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청년에게 들었던 함경돈의 고울로 갔지요. 그런데 이곳은 평안도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토뿐 아니라 고울 사람들까지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한량은 전에 본 노인이 산다던 고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다 싶어 힘이 센 사냥꾼들 여러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릴 시간이 없겠다 싶어 사냥꾼들에게 고목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들이 고목에 불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새 두 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한량은 서둘러 활의 화살을 건 뒤 새 한 마리에게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마리를 겨냥한 순간 한 마리는 화살을 피해 멀리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량은 사냥꾼들과 화살에 맞은 새가 떨어진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꼬리가 아홉 달린 털이 새카만 수컷 구미호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청년이 말한 대로였어요. 한 마리를 놓친 것이 찜찜했지만 한량은 그 후 아무 일 없이 그곳의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중국에 일이 생겼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량은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길을 가던 중 한량은 우연히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자신의 말벗이 생겼다며 기뻐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량과 같이 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새와 함께 길을 가게 된 한량은 길을 가다 작은 오두막에 들르게 되었지만 자꾸만 참새가 할머니의 집에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밥을 다 먹고 급하게 집을 나서게 되었지요. 그 후 새는 그 할머니가 구미호 부부 중 아내 구미호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할머니로 둔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는 나뭇잎 세 개를 주며 이것을 소매 속에 넣고 가라고 했습니다. 한량은 드디어 중국 황성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중국에 들어서자 황제가 반기며 새로 얻은 후궁이 요 며칠 새 심하게 알아놓고 있으니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량은 그 말을 듣고 그 후궁의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후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히며 후궁이 한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후궁의 본 정체는 한량이 죽인 수컥 구미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중국으로 간 뒤 후궁으로 둔갑해 황제를 이용해 한량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지요. 드디어 만났구나 내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한시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 순간 한량의 소매 속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며 후궁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궁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다 싶어 한량은 서둘러 화살 통해서 화살을 꺼내 활에 건 뒤 후궁을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에 맞은 후궁으로 변한 구미호는 꼬리가 아홉 달린 털이 새하얀 암컷 구미호로 변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량이 황제에게 후궁의 본 정체를 얘기하면서 암컷 구미호의 사체를 보여주자 황제는 고마워하고 놀라워하며 자신을 구해준 한량에게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와 상금을 내린 뒤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었답니다. 그 후로도 한량은 사또의 자리에서 물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량을 도와준 참새는 누구였을까요? 착한 한량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감동한 산신령이었을까요? 그 후로 다시는 참새를 만나지 못했지만 한량은 그 이후로도 참새를 볼 때면 그때의 참새를 떠올리며 미소짓는답니다. 서동 이야기 서동은 어렸을 때 서울 남쪽 연못가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동은 어머니가 그 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서동의 아버지가 용이라니 서동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서동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어요. 그 도량 또한 넓어서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서동과 그의 어머니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서동은 매일 아침 마을 뒷산에 올라 말을 캐었는데 많은 약초로 쓰고 있었어요. 서동은 서라벌에 장이 얼리는 날이면 장에 나가 그 말을 팔아 겨우 먹을 것을 마련했지요. 그런 서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마음 씀씀이가 넓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백제의 옆 나라 신라 진평황의 셋째 딸 선화 공주는 미모가 뛰어났고 그 소문이 멀리 백제까지 퍼졌어요. 신라와 백제 모든 이들은 공주를 보고 싶어 안달을 했습니다. 공주의 인기는 하늘을 치닫고 있었어요. 예외 없이 이 소문을 더벅머리 총각 서동이 듣고는 선화 공주를 보고픈 마음에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깎고 신라의 사오린 경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미인을 쟁취하는 용감한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배낭에는 말을 가득 담고 길을 가면서 서동은 어떻게 하면 그 예쁘다는 선화 공주를 아내로 삼을까 하고 궁리 했습니다. 서동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어요?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길을 걷다 지친 서동은 등뿌리 비추는 조그만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하룻밤 지내고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서동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잘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하자 산행에 지친 서동은 금방 깊은 잠에 빠졌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서동은 말을 한아름 캐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앞에서 서동을 향해 달려오는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엇에 쫓기는 듯 뒤를 돌아보며 급히 달리고 있었고 아이 뒤편에서는 쉬릭 쉬리릭 하는 낙엽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산에서 오래 지낸 서동은 그것이 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저 아이가 뱀에 쫓기는 구나 어서 도와야 겠어. 서동이 가까이 가니 아이는 이미 다리를 물린 상태로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내 등 뒤로 숨어라. 아이를 등 뒤에 둔 서동은 주위에 돌을 던져 뱀을 멀리 내쫓 았어요. 아이를 살펴보니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것을 보아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많은 약초로 쓰이니 이 아이에게 쓰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쓴다면 나는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없을 텐데. 서동은 잠시 고민했지만 아파하는 아이를 보니 차마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서동은 마의 잎을 아이의 상처에 붙이고 뿌리는 돌로 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마가 효엄이 있어서 아이는 점차 정신을 차려갔지만 서동은 가지고 있던 말을 다 써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서동이 아이를 살피니 아이의 상처는 모두 사라지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수염이 하얀 신령의 모습으로 바뀌고 신령은 말했어요. 나는 오천년간 이 산을 지켜온 신령이다. 너의 효성과 착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너를 시험하고자 했다. 오늘 너를 보니 그 착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일 서라벌에 들어가거든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서동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령이 불러준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서동은 말을 가지고 서라벌 장터로 갔습니다. 서라벌로 들어가 먼저 아이들과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졌지요.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자 그 다음은 계획대로 동요를 지어서 가르쳤답니다. 자 얘들아 말을 먹으면서 내 노래를 들어보렴. 아이들은 서동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 마뚱 도련님을 밤에 몰래 만나러 간다네. 아이들이 노래의 내용을 재밌어 하자. 얘들아 우리 이 노래 함께 불러보자.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 랍니다. 서동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며칠 지나지 않아 서라벌의 모든 아이들이 부르게 되었고 신라 왕궁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성내 모든 아이들이 선화공주에 대한 좋지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라벌의 백성은 물론 온 신라의 백성들이 선화공주의 행실을 욕할 것이고 왕실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궁궐의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맞건 틀리건 왕실을 위해서 공주를 내쫓아야 합니다. 신라의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못 이기고 선화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시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내처롭게 생각한 공주의 어머니인 왕우께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구나. 선화야 어디를 가든지 몸 건강해야 한다. 차마 너를 그냥 보낼 수 없구나. 이것은 비상시에 쓰거라. 떠나는 공주에게 순금 한 덩이를 준비해서 건네 주었습니다. 선화공주가 울며 궁궐을 나서자 서동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공주님 가시는 길이 위험합니다. 제가 옆에서 모시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외로운 처지라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선화공주는 그가 바로 서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의 마음에 고마워하며 함께 길을 떠났어요. 동행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둘은 백제로 행했고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선화공주는 믿음직스러운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혼인을 하기로 한 후에야 서동은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이며 노래를 퍼뜨린 것도 자신임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랬군요. 궁궐을 떠나게 되었지만 대신 서방님 같은 듬직한 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떠나는 길에 어머니께서 주신 황금이 있으니 이것이면 백년은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황금 덩어리를 내밀었어요. 공주의 말을 들은 서동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황금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는 이런 것이 흙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서방님이 지금 황금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을 신라의 아버지에게로 보낸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동은 선화의 말에 동의했고 수많은 금덩이들을 캐어 신라의 왕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서동은 그것을 옮길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의 익삼 미륵사인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갔습니다. 지명법사는 실력으로 보낼 테니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공주는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고 서동과 함께 산처럼 쌓인 금을 절 앞에 갖다 두었더니 법사가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으로 다 옮겼습니다. 밤사이 황금을 다량으로 받은 진평왕은 딸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서동은 자연스럽게 진평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지요. 결국 신라의 왕은 서동을 정식 사위로 받아들였답니다. 이로부터 서동은 국내외적으로 인심을 얻어 그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마침 백제에는 29대 법왕이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지 2년째 되는 해 죽어서 서동이 백제 30대 무왕으로 추대되었답니다. 장수 바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김장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어요. 김장수의 집은 매우 가난한 집이었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효자였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장수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말하곤 했어요. 장수 총각 이러고 힘들게 살지만 말고 과거라도 좀 봐봐 어찌하러 떡하니 합격할지 홀 어머니도 장수가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수야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깝지 않으니 어미는 걱정 말고 과거 보러 떠나거라. 네 어머니 제가 꼭 합격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이렇게 장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장수가 사는 곳은 제주도였기 때문에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장수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날 그날 따라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 장수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수는 겨우겨우 바다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장수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장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을 떠보니 장수 옆에는 참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장수는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바다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물에 빠진 것까진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자 처녀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춘이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 오라비를 만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 살게 되었지요. 당분간 저와 함께 지내시지요.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 일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함께 찾아봐야 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둘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자식까지 셋이나 나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은 행복했지만 여전히 고향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여보 저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이오? 멀리서 큰 배가 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큰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배는 일본 상인들의 배였습니다. 그 배를 보자마자 장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더 났습니다. 장수는 춘희와 함께 그 배에 가서 자신들을 태워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풍랑을 만나 이곳에 머물게 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저희를 배에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됩니다. 사정은 딱 하지만 배에는 남자만 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자는 배에 태워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춘희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서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가서 소식이나 전해주세요. 어찌 당신을 두고 혼자 갈 수 있겠소. 누구라도 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신이 제 대신 오라버니에게 제 소식을 전해주세요. 할 수 없이 장수가 혼자 일본에 들러서 오라비를 만나고 제주도에 들러서 가족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장수는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침내 춘희를 춘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장수는 말했어요. 그건 안됩니다. 저도 가족들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먼저 제주도로 가야 해요. 제가 잠깐 제주도에 들러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때 춘희에게 함께 갑시다. 그렇게 둘은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고향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동네 어른들과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장수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춘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돌아갈 배는 이미 떠난 지 오래 였습니다. 어쩐담 내가 고향에 와서 정신을 딴 곳에 두느라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못 보게 되었구나. 아무리 배를 찾아도 배는 없었고 장수는 춘희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그 후로 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울기만 했답니다. 혹시나 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나 배가 온다고 하여도 춘희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는 있을까 하며 장수는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울며 춘희와 아이들을 그리워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그리웠던 나머지 셋으로 배를 만들다가 차마 그 배를 완성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는 지금도 배를 만들다가 죽은 장수의 모습이 바위가 되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부 먼 옛날 늙은 여왕의 아름다운 외동딸이 이웃나라 왕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여왕은 보석과 지참금을 챙겨 말을 할 수 있는 말 팔라다와 한여 한 명을 공주와 동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왕은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펼쳐보라며 하얀 손수건에 자신의 피 세 방울을 떨어뜨려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공주는 손수건을 고이 간직하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여는 공주에게 고약하게 굴었어요. 그때마다 세 방울의 피는 이 일을 어머니가 아신다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품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여는 공주의 모두 빼앗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공주 일행은 성에 도착했으나 한여는 자신이 신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팔라다의 목을 치게 했어요. 콜라드라는 소년과 함께 거위를 키우게 된 공주는 팔라다의 소식을 듣고 말의 머리를 자신이 드나드는 통로에 매달아 놓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는 거위를 몰고 팔라다의 머리가 걸려있는 통로를 지나면서 오 가엾은 팔라다 애처롭게도 여기에 매달려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팔라다는 존경하는 공주님 그곳에 계신 분이 정말로 공주님이신가요? 만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풀밭에 앉아서 금빛 머리카락을 풀어 따 올렸어요. 공주의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에 매료된 콜라드가 몇 가닥이라도 뽑으려 다가가면 그때마다 공주는 노래를 불러 콜라드의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공주는 콜라드가 모자를 찾아 뛰어다니는 동안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콜라드는 팔라다 이야기와 금빛 머리카락 이야기를 모두 왕에게 고해받쳤어요. 다음 날 왕은 공주의 뒤를 따라다니며 일거수 일토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후 공주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공주는 푸른 하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 무쇠 난로 속에 들어가 말하라고 명한 후 자신은 연통 끝으로 가서 공주의 슬픈 사연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자를 불러 진짜 신보를 보여주었어요. 곧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왕은 그 자리에서 하녀에게 사악한 방법으로 주인을 속인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녀는 지체 없이 그런 여자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왕은 하녀에게 자신이 정한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신부인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이 치러졌답니다. 왕자가 된 수수께끼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구경이 하고 싶어진 왕자는 시종 한 명과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어느 저녁 큰 숲을 지나다가 한 소녀를 만났어요. 마침 밤이 되어 잠잘 곳이 마땅치 않던 두 사람은 소녀에게 하룻밤 지낼 것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슬픈 얼굴로 자신은 계모와 살고 있는데 계모는 낯선 사람을 보면 마법을 부림으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소녀의 계모가 마녀라는 것을 알았으나 달리 갈 곳이 없어 소녀와 함께 마녀의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집 안에는 붉은 눈을 가진 노파가 앉아있었어요? 그 노파는 가래 끓는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자와 시종이 떠나려고 하자 노파는 두 사람에게 술 한 잔씩을 권했습니다. 노파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소녀의 말에 왕자는 서둘러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말을 미처 듣지 못한 시종은 노파의 술잔을 받다가 그만 술잔이 튕겨나가 말 위로 쏟아져 시종의 말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달아났던 시종은 말 안장이라도 챙겨가기 위해 죽은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니 벌써 까마귀 한 마리가 말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어 그 까마귀를 잡아가지고 왕자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종일 숲속을 달렸으나 숲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숲속에 있는 한 주막에 도착하여 가지고 있던 까마귀를 저녁 식사거리로 맡겨놓았습니다. 이 주막은 살인자들의 소골이었는데 밤이 되자 열두 명의 살인자와 마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을 해치우기 전에 저녁을 먼저 먹기로 하고 시종에 맡겨놓은 까마귀 고기로 세포를 끓여 먹었어요. 그러나 그 까마귀 고기에는 독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두 숟가락도 채 뜨기 전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주막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아 부모와는 달리 착한 주막집 딸에게 모두 주고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왕자는 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외모는 매우 아름다우나 성격이 아주 오만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든 자신이 3일 내에 알아맞히니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겠지만 반대로 자신이 아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 목을 베겠다고 공표하여 이미 아홉 명의 구혼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자도 공주의 미모에 반해 공주와 내기에 나섰습니다. 왕자는 때린 자는 없는데 맞은 자는 열둘인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자 시녀에게 왕자의 잠꼬대를 들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왕자의 시종은 망토로 몸을 가리고 숨어든 공주의 시녀를 쫓아 냈습니다. 공주는 그 다음 날 또 다른 시녀를 왕자의 방으로 보냈으나 그녀 역시 쫓겨났지요. 셋째 날에는 공주가 직접 망토를 뒤집어 쓰고 왕자 곁에 앉아서 때린 자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까마귀가 독약에 오염되어 죽은 말고기를 먹고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공주가 다시 맞은 자가 열둘은 무슨 뜻이냐 고 묻자 왕자는 열두 명의 살인자가 그 까마귀 고기를 먹고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답을 알아낸 공주는 기뻐하며 조용히 왕자의 곁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왕자가 그녀의 망토를 잡아채는 바람에 공주는 망토를 남긴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주는 열두 명의 재판관을 불러 왕자가 낸 수습 듣기에 답을 말했어요. 그러나 왕자는 공주의 망토를 보여주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고 공주의 거짓을 밝히자 공주의 망토를 본 재판관들은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그 망토를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식 예복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이 된 꼬마 재봉사 어느 날 잼을 바른 빵에 달라붙은 귀찮은 파리를 헝거포로 내리쳐 한 방에 일곱 마리나 잡은 한 꼬마 재봉사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재주에 경탄하여 한 방에 일곱이라는 술을 놓은 띠를 두르고 치즈 한 조각과 새 한 마리를 슈머니에 넣고 세상 구경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선 꼬마 재봉사는 제일 먼저 산에서 만난 거인 한 명과 힘을 겨루었어요. 거인은 한 방에 일곱이라는 띠의 문구를 보고 조금은 꼬마 재봉사를 경계하며 첫 번째 시합으로 돌 움켜잡기 내기를 했습니다. 거인이 돌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움켜쥐자 꼬마 재봉사는 주머니에 있던 치즈를 꺼내 움켜쥐어 보였어요. 꼬마 재봉사의 손가락 사이에서 치즈가 빠져나오는 것을 본 거인은 두 번째로 돌팔매질 시합을 요구했습니다. 거인은 돌멩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 높이 던져 올렸어요. 그러자 꼬마 재봉사가 주머니에서 새를 꺼내 하늘로 날리자 자유를 얻은 새는 몹시 기뻐하며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거인은 참나무 들어 올리기를 제안했어요. 꼬마 재봉사는 거인에게 나무 밑동을 들게 하고 자신은 나뭇가지를 드는 대신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던 거인은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꼬마 재봉사까지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거인이 한참을 가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무를 내려놓자 꼬마 재봉사는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거인은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동굴로 꼬마 재봉사를 데리고 가서 침대 하나를 내주며 푹 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침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꼬마 재봉사는 동굴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거인은 꼬마 재봉사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몽둥이로 침대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신들을 따라 나서는 꼬마 재봉사를 본 거인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꼬마 재봉사는 왕이 왕이 사는 궁전에 도착 했어요. 이곳에서도 그는 띠에 새긴 문구를 이용해 군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군인들은 꼬마 재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내칠 궁리를 냈어요. 그들은 모두 모여서 왕에게 꼬마 재봉사와 함께 지낼 수 없다며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도 꼬마 재봉사 한 사람 때문에 군인 모두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요. 궁리 끝에 왕은 꼬마 재봉사에게 숲속의 두 거인을 없애주면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꼬마 재봉사는 거인들끼리 싸움을 붙여 서로 때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왕은 또다시 숲속에 사는 일각수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숲으로 들어간 꼬마 재봉사는 약을 올려 나무에 뿌리 깊이 박혀 빠지지 않는 일각수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에도 왕은 또 핑계를 만들어 숲속에 사는 난폭한 멧돼지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꼬마 재봉사는 역시 꾀를 내어 멧돼지를 교회에 가두어버림으로 마침내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꼬마 재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공주는 그의 잠꼬대를 듣고 그가 재봉사 출신임을 알게 되어 왕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왕은 꼬마 재봉사가 잠이 들면 그를 묶어 바다에 버리기로 하고 공주에게 방문을 열어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꼬마 재봉사를 좋아하게 된 왕의 신하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꼬마 재봉사는 잠든 척하고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녀석 우돗을 만들고 바지를 꿰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로 따귀를 갈겨줄 테다. 나는 한방에 일곱을 처치하고 거인을 둘이나 죽이고 일각수와 멧돼지를 잡은 사람이야. 그런 내가 밖에 있는 저 녀석들을 겁낼 것 같아? 밖에서 그의 잠꼬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꼬마 재봉사는 평생 왕으로 잘 살았답니다. 고양이와 쥐 한 고양이가 틈만 나면 순진한 쥐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니 함께 살자고 꼬드겼습니다. 쥐는 그 말을 믿고 고양이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겨울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자 쥐는 기름 한 단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디에 둘까 궁리하다가 교회가 제일 안전할 것이라는 고양이의 말에 따라 교회 재단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그 기름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쥐에게 자기 사촌이 아들을 낳았는데 대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세례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곧장 교회로 달려가 기름을 핥아먹고는 이 지붕 저 지붕으로 산책하며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고 묻는 쥐에게 겉핥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쥐는 이상한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또 기름이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기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교회로 달려가 기름을 반쯤이나 핥아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양이는 다시 아기의 이름을 묻는 쥐에게 반쯤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쥐는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냥 넘어갔지요. 며칠 후 고양이는 또다시 기름 생각이 간절해져서 좋은 일은 세 번씩 되풀이 되는 법이라며 또 거짓말을 하고 교회로 달려가 나머지 기름을 홀랑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아기 이름이 홀라당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쥐는 그 역시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겨울이 되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쥐는 고양이와 함께 기름을 가지러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단 밑에 텅 비어있는 기름 단지를 보자 쥐는 그동안 고양이로부터 들었던 아기 이름들이 떠오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다. 처음에는 커트 다음에는 바늘 그 다음에는 입 다물지 못해 한마디만 더 하면 잡아먹고 말 거야? 고양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쥐는 이미 홀라당이라고 말을 내뱉고 말았고 고양이는 쥐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달려들어 단숨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함께 살던 고양이와 쥐가 겨울 양식으로 기름 한 단지를 기름 한 단지를 교회 재단 밑에 숨겨놓고 고양이를 믿고 있던 쥐는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잃고 만 것입니다. 공주의 거짓 옛날에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밥을 굶게 되자 아들은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어야 겠다며 살 길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마침 전쟁 중이던 한 부강한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 전쟁에 참가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며 용감하게 싸운 덕에 아들은 왕의 신임을 얻어 사령관의 직책에 올랐습니다. 또 많은 상금도 받아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왕에게는 아름답지만 성질이 괴팍한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과 결혼하는 남자는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산채로 자신과 함께 무덤에 묻혀야 하고 자신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함께 묻히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신랑감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주의 그와 같은 결혼 조건에 겁내지 않고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공주가 병이 들어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묻히게 되었지요. 산채로 무덤 속에 묻히게 된 아들은 기가 막히고 두려웠으나 약속을 이행하라는 왕의 엄명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공주의 시신과 함께 지하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힐 때 초 네 자루 빵 네 덩어리 포도주 네 병만이 아들에게 주어진 전부였어요. 죽음이 점차 아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무덤 한 구석에서 뱀 한 마리가 나타나 공주의 시신 쪽으로 기어가는 것을 보고 뱀을 칼로 내리쳐 새 토막을 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뱀이 나타나 토막 나 죽어있는 뱀을 보고 급히 돌아가더니 곧 잎에 초록색 잎사귀 세 장을 물고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죽은 뱀의 토막난 자리에 잎사귀를 한 장씩 올려놓자 놀랍게도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두 마리 뱀이 사라지자 황급히 땅에 떨어진 잎사귀를 집어 공주의 입 두 눈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공주도 역시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환대 속에 다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기이한 잎사귀를 충실한 하인에게 잘 간수하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돌아온 공주는 마음이 변해서 남편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공주는 남편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선장과 짜고 아들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충성스러운 하인이 공주의 눈을 피해 작은 배로 주인을 바다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잎사귀를 아들의 입과 눈에 올려주어 그는 다시 살아낼 수 있었어요. 아들과 하인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공주와 선장보다 먼저 왕자에게로 돌아가 공주의 배신을 고했습니다. 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후 뒤늦게 나타난 공주에게 사위의 행방을 물었죠. 그러나 자신의 남편이 먼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공주는 선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남편은 병이 들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주의 거짓과 배신을 확인한 왕은 많은 구멍이 뚫린 배에 공주와 선장을 태워 바다로 보내 파도에 휩쓸려 죽게 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서동요 이야기에서 서동요 의 부탁을 받고 금 덩어리들을 하룻밤 사이에 옮겨준 지명 법사가 나옵니다. 그 지명 법사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지명 법사가 신통한 힘으로 산을 무너뜨려서 하룻밤 사이에 금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든 후 지금의 미륵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이렇듯 설화가 유래된 곳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이렇듯 이런 이렇듯 지적 이렇듯 이준 아멘